지금부터 세계의 명품 침대 4대 리스트를 분석해봅니다. 영국 히프노스와 바이스프링, 스웨덴 덕시아나와 헬스텐스가 주인공입니다. 이 중 1904년 설립돼 100년 넘는 역사를 갖는 침대 브랜드 히프노스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데요. 히프노스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뿐 아니라 왕실의 로얄 패밀리들이 거주하는 왕궁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침대입니다. 비록 왕실 가족이 되는 것은 힘들더라도 돈만 있다면 왕실 침대는 얼마든지 살 수 있죠. 히프노스 매트리스 가격은 천만원에서 이천만원인 기본입니다. 다음으로 영국의 또 다른 침대 브랜드인 바이스프링. 역사로만 본다면 히프노스보다 더 오래된 120년이나 됐는데요. 바이스프링은 스프링과 내구재, 매트리스 커버 등 침대 부품 일체를 직접 생산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2011년 영국 윌리엄 왕자가 결혼할 당시 영국 왕실의 공식 브랜드인 히프노스가 아니라 바로 이 바이스프링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영국 왕실하면 무조건 히프노스였는데 윌리엄 왕자는 바이스프링을 택하며 왕실 전통을 깨는 파격을 보였습니다.